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우리나라엔 그런 말이 있죠. 아가리가 원흉이다. 그지같은 말로 큰 며느리의 마음을 돌려버렸고 그렇게 큰 며느리가 빠지니까 집안 전체가 흔들리고 있는 그런 사연을 가지고 왔습니다. 뒤가 재미있어요. 봅시다. 제목 아니 냉장고에 곰팡이가 있으니까 우리 엄마는 좋은 마음으로 잔소리를 했던건데 이걸 가지고 열을 끊겠다는 새언니 이게 말이 돼요? 아니 그게 니들 살림이냐? 왜 열고 지랄이야? 원지 우리 엄마가 너무한걸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단 저는 신호의 입장이구요. 저희 가족 구성이 큰오빠 작은오빠 그리고 저 엄마 아빠는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있고 지금 이 이야기는 저희 엄마랑 큰새언니 사이의 이야기입니다. 일단 저는요. 작은새언니보다는 큰새언니랑 좀 더 친해요. 왜냐하면 큰새언니는 사교성이 좋고 성격이 밝은데 비해서 작은언니는 말수도 좋고 뭔가 좀 딱딱해요. 왠지 우리한테만 그런거 같더라구요. 그래서 평소 서로가 서로에게 별로 교류 같은걸 잘 안해요. 또 그러다보니까 자연스럽게 큰새언니랑 더 자주 연락을 하게 되는거구요. 저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그리고 저희 엄마 나이는 좀 많지만 굉장히 내성적인 분이세요. 뭔가 좀 서운한게 있고 싫은게 있어도 그 사람 앞에서는 말을 잘 못하고 막 빙빙 돌려서 이야기해요. 또 며느리들을 위한다고 항상 신경 써가며 바리바리 뭔가를 챙겨주고 그러지만 항상 그 소심하게 나오는 잔소리 몇 마디 때문에 칭찬도 못 들어요. 물론 나이가 드신 분답게 아이고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이런 소리를 하긴 하지만 그렇다해도 새언니들한테 막 그지같고 나쁜 시집살이 같은거 진짜 단 한번도 시킨적 없는 착한 분이거든요. 명절때도 저희 엄마가 음식을 하면 새언니들은 옆에서 거들고 설거지도 그래요 시키는게 아니라 거의 다 우리 엄마가 해요. 그럼 언니들은 옆에서 또 거들고 뭐 대충 이런 상황이고 지금부터가 진짜 본문입니다. 얼마전에 저희 큰오빠가 큰 마음먹고 무리까지 해가며 40평이 넘는 큰 아파트로 이사를 갔어요. 식구라고 해봤자 이제 4살인 딸을 포함해 고작 3명인데 말이죠. 그런데 이사를 하고 한달정도 지난 시점부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뭐 전기 사용량이 너무 많다 이런 말이 나왔고 또 그거 외에도 가스비랑 관리비랑 엄청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새언니가 이거 한번 잡아보겠다고 그 추운 날 이때가 1월입니다. 1월 보일러도 가급적이면 잘 안틀고 아이 통 목욕도 잘 안시키고 본인은 물론 애도 집에서 막 꽁꽁 싸매고 지냈대요. 또 냉장고가 전기를 많이 잡아먹는 것 같다면서 정리를 싹 해가지고 음식들 다 꺼내고 냉동음식은 다 없애버리고 냉장음식만 김치냉장고에 넣고 또 겨울이라 날씨가 많이 추우니까 뒷베란다에 당장 먹을 음식들만 놔두면서 한동안 그렇게 지내더라구요. 이렇게 해서 냉장고가 진짜로 전기를 많이 잡아먹으면 뭐 바꾼다니 어쩐다니 이런 소리를 하면서요. 그런데 이쯤에 저희 엄마가 이사한 집 구경하겠다며 당신 혼자 거길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달 반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뭐 새언니 그 냉장고 이야기는 저나 엄마나 벌써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다 치웠다고. 그랬는데 엄마가 새언니 집에 들어서자마자 바로 냉장고부터 열더랍니다. 그런데 냉장고 바닥에 곰팡이가 좀 피어 있었더래요. 엄마는 물론이고 새언니도 많이 놀랐다고 합니다. 냉장고 음식 다 꺼내고 몇 번 확인했었는데 그때 곰팡이가 없었대요. 아마 그 시점이 냉장고를 아예 안 쓴지 한 보름 정도 지난 시점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새언니가 얼른 소주로 곰팡이를 닦았고 저희 엄마도 그냥 별 이야기 안 하고 왔대요. 그런데 엄마가 집에 오자마자 바로 새언니한테 전화를 걸어 이야기를 한 게 여자랑 집은 꾸미기 나름이다. 잘 꾸며야 된다. 이쁘게. 청소를 잘해서 먼지가 없어야 돼. 그래야 애 비염도 없어진다. 뭐 이런 소심한 잔소리를 좀 했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언니는 갑자기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기분이 상해서 오빠한테 아니 어머님 왜 저러시는 거냐. 나 이해가 안 된다. 어머님한테 우리 집이 그렇게 지저분했냐. 이렇게 물었더니 대답도 안 하고 얼버무리시더라. 이거 뭐 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여기서 저희 오빠는 아니 그게 왜 이해가 안 돼. 냉장고 고라지 못 봤냐. 아까 엄마가 나한테 그러더라. 냉장고 열어보고 기겁했다고. 이렇게 대꾸를 했다는데 여기서 언니 기분이 확 상해버린 거죠. 왜냐하면 안 그래도 저희 큰 새언니가 전업인데 집안일을 꼼꼼하게 못해요. 막 칠칠맞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오빠도 평소 이것 때문에 불만이 좀 많았대요. 아니 냉장고 음식 싹 꺼내고 다 닦았는데 곰팡이 필 거라는 걸 누가 알아. 그 뒤로 몇 번 봤는데 분명히 없었다고. 그리고 냉장고 안에 음식이 없는데 그걸 따로 신경 쓰는 사람이 누가 있냐. 전기세 한번 아껴보려고 내가 그런 노력까지 했는데 그런 건 안 보이냐. 냉장고 청소가 얼마나 힘든지 알고나 있냐고. 그런 노고는 하나도 생각 안 하고 곰팡이 좀 폈다고. 사람을 이렇게 대아놓고 역적으로 만들면 너는 기분 좋겠냐. 뭐? 기겁을 했다고. 어 그래 이제 알겠다. 어머님이 평소 나를 어찌 생각했는지 잘 알겠고 뻔하네. 아니 그리고 그런 거면 차라리 솔직하게 그때 이야기하시던가. 그러면 나도 어머님 이래서 이랬습니다. 저래서 저랬습니다. 변명이라도 할 거 아니냐고. 무슨 집이 어쩌고 여자가 어쩌고 저쩌고 알아듣지도 못할 소리로 사람 기분 잡치게 만들더니 뭐? 기겁을 해? 그 기겁은 어머님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등등등 이러면서 오빠랑 몇 시간 동안 진짜 오지게 제대로 한 판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야 처음에 몰랐는데 요즘 연락이 너무 뜸하고 평소 친했던 저한테도 막 대면대면한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빠한테 연락해가지고 무슨 일 있었냐 물었더니 이때 오빠가 다 말해준 거였어요. 여하튼 지난 한 달 반 동안 세언니가 예전처럼 연락을 잘 안 해오니까 엄마가 지금 많이 불안하신 것 같더라고요. 아이고 왜 연락이 안 올까? 이렇게요. 그래서 어제 저희 엄마가 직접 세언니한테 전화를 했는데 한 번 했을 때 안 받았고 또 몇 시간 뒤에 또 했는데 이때도 안 받았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걱정돼서 전화했다. 왜 연락이 없니? 이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그거 보내고 몇 분 뒤에 전화가 왔대요. TV 보다가 깜빡 잠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이고 애는 어쩌고 옆에서 잠이 들었냐? 이러니까 애는 어머님 제 옆에서 잘 놀고 있었어요. 계속 집에 있다 보니까 물기를 켜져서 잠깐 졸았나 봅니다. 이랬는데 여기서 저희 엄마가 어이고 니가 그러면 애 혼자 위험하다. 웬만하면 자지 마라. 이렇게 잔소리를 조금 했대요. 그리고 좀 이따 저한테 문자가 왔는데 이래가지고 알게 된 거예요. 세언니가 지금 엄마 때문에 기분이 말이 나쁘답니다. 그 잠깐 잠든 걸 가지고 내살아이가 위험하면 도대체 얼마나 위험하다고 저러시는 거냐 등등등 근데 제가 봤을 땐요. 큰세언니는 이제 저희 엄마가 하는 말이면 그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다 싫고 기분 나쁜가 봐요. 하... 근데 저는요 솔직히 저희 엄마라서 아니면 제가 아직 미혼이라서 뭐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아니 이게 기분 나쁜 말인가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고부 갈등이야 정말 어쩔 수 없다는 건 저도 들어서야 알지만 어우 중간에서 이러니까 너무 난감해요. 이건 어쩌면 좋을까요? 후기 있습니다. 완전 그지같은 댓글 1번 우리 엄마 시집살이 같은 거 절대 안 시키는 분이세요. 착각하지 마요. 여기서부터 끝까지 전부 다 시집살이입니다. 냉장고에 곰팡이가 피든 말든 그냥 아가리 좀 쳐 다물고 살면 안됩니까? 아니 주인 허락도 없이 냉장고 문은 도대체 왜 열어본대요? 이거부터가 이미 그지같은 시자라는 거 정말 모르나서 이럽니까? 댓글 아들아들 하는 건 노인네니까 당연한 거고 돌려서 말하는 소심한 잔소리는 시집살이가 아니다 이건가? 아니 무슨 내성적인 사람이 저딴 소리를 대놓고 해. 저기요 시자씨 말 똑바로 해요. 이거는요 무슨 말을 해도 무조건 다 기분 나쁜 게 아니라 너희 엄마가 기분 나쁜 소리만 하니까 기분 나쁜 거야. 2반 아유 얘도 지 엄마같은 시자 한번 만나봐야 시궁창인걸 알지. 2반 얼마나 니네 큰 새언니를 시집어 쓸지 안봐도 유튜브고 비디오야. 그딴 거 신경 쓸 시간 있으면 니들 인생이나 똑바로 살아. 3반 아이고 시집살이 안 시키는 게 무슨 자랑이라고. 야 그건 당연히 안 해야 되는 거야. 자랑할 게 아니라고. 그리고 니 애미가 시집살이를 안 시키긴 개뿔. 아니 미친 남의 집 냉장고를 왜 열어봐? 뭐 검열하냐 지금? 4번 가자마자 바로 냉장고를 열었다고. 느낌이 확 오네요. 그지같은 시자 느낌 말이죠. 말하는 거 보니까 그동안 새언니가 묻어냈던 모양인데 그거 이제 다 물건나갔어요. 엄마한테 예의 지키고 망할 우리 아들 이것도 좀 그만하라 하고 간섭질도 그만하라고 하세요. 아들 이혼당하는 꼴 보기 싫으면. 5번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래 결국 너도 똑같은 시자구나. 시집살이 안 시키는 게 무슨 특혜라도 되는 거야? 원래는 시집살이 시키는 게 당연한 건데 니네 엄마는 안 시킨다고 칭찬해달라 이거야 뭐야. 아니 요즘 세상에 아직도 이런 생각을 하고 사네. 옛날이 그렇게 좋으면 폰 없애고 유선전화 쓰라고 해. 그리고 너도 마찬가지야. 시집살이가 당연한 거라면 너도 꼭 그런 집으로 시집가라. 또 니 딸이 내 살이 돼도 위험하니까 절대 잠도 자지마. 알았냐? 아니 무슨 개쌍놈 집구석도 아니고 남의 냉장고를 왜 열어봐? 6번 일단 얘네 엄마랑 오빠도 개짜장나지만 그 이전에 시누이가 이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는 게 왠지 더 소름돋는다. 너 뭐하는 애야? 7번 야 새언니가 맨날 어머님 어머님 이러니까 진짜 엄마라도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엄마가 딸내미 냉장고 집 그래서 엄마가 딸내미 집 냉장고 열어본 걸로 보여? 야 진짜 엄마는 내 딸이 잘 챙겨 먹는지 그게 걱정돼서 또 혹시 부족한 게 있으면 채워줄 마음으로 열어보는 거고 너희 엄마는 인연이 우리 아들 잘 먹이고 있나? 이거 감시하려고 열어보는 거야 어디 미쳐가지고 감히 남의 생활살이를 뒤져 뒤지길 아우 그 애미의 그 딸이라고 편드는 거 진짜 역겹네 너 반드시 꼭 니네 엄마랑 똑같은 시자 만나라 너 같은 시누이도 덤이고 8번 스니 엄마 성격 절대 내성적인 거 아니에요 그냥 음흉하고 비겁한 노인네죠 배려 하나 없이 말 툭툭 내던지고 자기 잘못 인정 절대 안 하고 그러면서 또 피해자 코스포에 오지는 그런 할미들 이거는요 시모가 아니라 그냥 지인으로도 바로 손절할 사람입니다 아니 성격이 소심한데 며느리 냉장고를 왜 열어봐 그러면서 지 아들한테 개소리 찍찍 뱉고 아니 이게 소심한 거야? 2번 며느리 냉장고를 마음대로 열다니 참 할 일 더럽게 없나 보다 니네 엄마 9번 엄마랑 새언니들이 음식 설거지하는 동안 너는 뭐 했냐? 옆에서 숟가락만 쳐 빨고 앉았었니? 끌 끌 끌 끌 끌 잠시 후 2부에서 후기 가져올 건데 이게 시간 틈이 좀 있어요 한 보름 정도 저 냉장고 사건이 스노우볼 확 굴립니다 그럼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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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